대구시가 48억 원을 들여 버스정보와 교통카드, 음성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처리하는 교통카드 통합단말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신형단말기는 기존 버스정보시스템과 교통카드 단말기 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버스의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며 시스템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에서는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노선 개편 등 교통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재생되던 시내버스 음성안내 시스템도 고음질의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잡음 등으로 알아듣기 힘들었던 안내방송도 더욱 또렷해져 여러모로 승객들의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